웹스퀘어, 킥 가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온실렉티드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렉티드 이벤트는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할 때 발생하며, 온아이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온실렉티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예제입니다. 온아이템 클릭 이벤트 및 온실렉티드 이벤트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 컴포넌트입니다. 우클릭 후 이벤트 메뉴를 선택한 후 원하는 이벤트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추가하십시오. 온아이템 클릭 및 온실렉티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항목을 선택합니다. 온아이템 클릭 이벤트에 대해 정의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후 온실렉티드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엔터키를 통해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온아이템 클릭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표시되고, 이후 온실렉티드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키 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스퀘어 키 가이드 동영상